헬로윈이 뭐길래 점점점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역시 제보해 주셨는데요. 헬로윈 파티를 즐기던 중에 벌어진 사고 영상 만나보시죠. 불 꺼진 교실, 헬로윈 파티를 맞아 귀신놀이. 너희들 오늘 제삿날이다. 엄마, 무서워.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아이가 꽈락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다급히 바깥으로 저렇게 아이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데 넘어진 아이, 지금 보면 나가고 있는데요. 이마에다 손을 대고 있어. 결국 선생님이 이렇게 다가와서 상태를 살피는데 많이 다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경기도 성남의 영화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신 것처럼 헬로윈 파티를 한다고 그런데 저기 굉장히 어둡고 좁고 또 가구들도 흔들흔들라는 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저런 곳에서 이 선생님이 분장을 하고 괴물 분장을 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갑자기 겁을 주면서 덮치니까 아이들이 도망을 가면서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한 초등학생이 넘어져서 넘어지면서 책상 하단에 뼈쪽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이마를 다친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마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5cm가량의 상처가 생겼고요. 이게 전문병원에 가서 봉합을 했더니 혹시라도 이마 근육이나 신경이 회복되지 않으면 연구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나 학원에서 요즘 정말 사소한 상처만 입어도 너무 크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저건 또 보면 너무 위험해 보여져요. 왜 안전장비도 하나도 없이 책상, 걸상 다 흔들흔들하고 어둡고 좁은 데서 아이들이 도망가면 아니, 학원 측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물론 이제 아직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연구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 초등생 딸아이 얼굴에 저런 흉터만 져도 부모 입장은 뒤집어지는데 해당 학원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정말 주의를 해서 이렇게 행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저기서 불 꺼놓고 저렇게 행사를 하는 게 주의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거는 책상, 걸상 있는 저 부분 저 부분이 철제라는 거거든요. 철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무라든지 좀 연한 자제를 썼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안전에 유의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또 손해배상이라든지 법률적 책임도 아마 물 것으로 봅니다. 아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nouve Damen goya.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futur. 여러분들. cóm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